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네요. 우리 마지막 주 8주차 금융론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개발관리론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보죠. 자, 일단 대출상환 방식 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갚아나갈 때 상환액이 뭐냐? 상환액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상환액은 원리금인데 조기상환시 상환액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상환액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상환할 때 상환할 때 조기상환할 때 상환할 때는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기상환시 상환액은 잔금이고 일반적인 상환액이 뭐냐? 그러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합친 거고 중요한 단어죠. 같은 말이 부채서비스에 저당 지불해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했었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리금을 상환한다가 중요한 거죠. 원리금을 상환한다. 상환액은 원리금이다. 라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자, 이때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 세 가지가 있는데 원금균등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동일한 원금을 갚고 그런데 이제 갚아나가면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잔금은 어때질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자를 얼마 낼 거냐라는 건 전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갚은 건 이자 낼 필요가 없으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예요.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무조건 뭐한다? 준다.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고 두 번째 이자는 감소하고 그러면 원금과 이자의 합이 원리금이죠. 세 번째 원리금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잠깐 본다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원금균등을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금이 이렇게 일정하다고 해보죠. 이만큼이 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균등 방식이죠. 그런데 이자는 점점 갈수록 뭐한다? 준다.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어서 이거의 합인 원리금이 점차 뭐한다? 줄어든다. 원리금이 줄어드는 건 이자가 줄어든 만큼 줄겠네요. 원금이 일정하니까 이거 원금균등 방식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첫 번째 동일한 원리금 그런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자는 무조건 갈수록 잔금이 주니까 이자는 준다.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 돼요. 두 번째 이자는 준다.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준다라면 원리금이 일정하려면 뭐가 늘어야 돼요? 원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균등 방식은 이렇게 있을 때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다라면 이만큼이 원리금이라고 한다라면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줄어드는 건 뭐? 이자가 줄고 늘어나는 건 원금이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이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이자예요? 원금이에요? 이자죠. 그래서 이자 비중이 크다, 작다? 크다.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이자다. 초기에 내는 대부분은 이자다. 만기로 가야 원금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균등 방식, 원금균등 방식. 자, 점증식은 원리금이 점차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니까 그럼 나중에 많이 내려면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미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은 점증식이라고 하죠. 자, 원금과 원리금 균등에서 상황기간이 지날수록 잔금은 무조건 뭐한다? 준다.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갈 거니까 줄어들면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준다. 대출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서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준다. 점증식은 좀 예외적으로 초기에 워낙 조금 갚다 보니까 못 갚은 이자를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린 꼴로 넘어가서 못 갚는 마이너스 상환, 부회 상환이 초기에 나타나서 얘는 좀 예외적으로 잠깐 제껴놓고 원금과 원리금균등만 비교한 거예요.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서 첫 회라고 나올 때 의미가 있는 건 이자를 얘기할 때 원리금 말고 이자만 얘기할 때 첫 회 이자는 뭐하다? 같다. 왜 같아요? 왜 같아? 이자는 뭘 따라가는 거야 그랬어요? 대출금이에요? 잔금이에요? 잔금 따라가야죠. 잔금. 그런데 첫 회니까 전에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대출금이 똑같은 조건에서 본 거예요. 대출금이 같으니까 잔금도 뭐하다? 똑같다. 잔금이 똑같으니까 첫 회 이자는 뭐하다? 같다. 점증식은 예외적인 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상환이 있다 보니까 얘는 제껴놓고 첫 회 이자는 똑같고 원리금은 똑같지가 않아요? 원리금은 다른데 자, 이거 하나 또 보면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서 이자 비중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낸 원리금 중에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에 누가 크다? 원리금균등이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이 이자가 차지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딱 정리해놔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는 원리금 그래프예요. 원리금 자, 근데 이 원리금 얘기할 때 우리가 대출 상환 기준이 LTV와 DTI가 있었어요. 근데 원리금과 비례 관계인 거 소득이 일정할 때 원리금과 비례인 건 뭘까요? DTI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은 DTI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DTI는 I는 이 I가 뭐다? 소득이죠. 소득에 대한 상환하는 원리금을 얘기했어요. 소득이 일정하면 원리금과 DTI가 비례 관계니까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건 DTI 값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낸다. 원리금 많이 내면 사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겠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원금을 많이 낸다라면 원금 회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회수 속도가 빠르다. 회수 기간은 짧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본다라면 자, 원리금이니까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일정한 녀석이 있다라면 얘는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커지는 거라면 점증식 그럼 줄어드는 게 하나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뭐다?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 초기에 내는 원리금도 가장 크고 원금도 크고 차입자의 부담도 크고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고 DTI도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한번 나와보죠. 얘가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그럼 이제 얘 하나로 봤을 때 원리금 균등으로 봤을 때 만기로 갈 때 원리금이 뭐예요? 일정하죠? 그럼 만기로 갈 때 DTI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DTI는 커져? 작아져? DTI는 커져? 작아져? 아니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일정하대. 그죠? 원리금 뭘 얘기하는 거야? DTI 그럼 DTI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얘기해야지 왜 대답이 안 나와? 일정하다. 일정하다. 원리금이 일정하면 일정하죠. 원금 균등은 만기로 갈수록 DTI가 뭐해져요? 작아지고 점증식은 뭐하고 커지고 그러니까 원리금은 DTI 얘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DTI도 일정하고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DTI 작아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DTI 나오면 원리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때 원리금 대신에 DTI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래프가 여기는 잔금을 얘기하고 잔금은 대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액 그러니까 처음 잔금은 총 대출액이고 중간에 못 갚은 대출액은 잔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이 대출액보다 좀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액이 잔금이고 얘를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LTV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LTV LTV는 뭐분의 뭐 가치분의 대부액이죠. 대출액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잔금이 대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원금균등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프가 줄어드는 거 얘가 뭐냐면 원금균등 방식이었어요. 원금을 매번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갚아 나갈 때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잔금 비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줄어들고 여기다 이제 조금씩 올리면 이렇게 좀 올리면 원리금 이렇게 올리면 점증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이고 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총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해요. 총원리금 근데 원리금 속에 얘들 셋 다 대출액은 똑같으니까 전체 원금은 똑같으니까 총원리금이 가장 작다는 건 이자를 가장 작게 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총이자 상환액 누적 이자 상환액을 가장 조금 내는 건 뭐다? 원금균등 모든 대출 상환 방식에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 셋 중에 이자 가장 많이 내는 건 점증식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잔금이 대출액으로 계속 만기까지 일정한 거 뭐예요? 만기 일시 상환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죠. 자 이때 점증식은 이게 점증식 방식인데 처음에는 못 갚은 꼴로 이렇게 잔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빌린 꼴이 나타나는 거죠. 갚은 꼴이 아니라 빌린 꼴이에요. 못 갚은 꼴이다. 마이너스 상환 꼴이다라고 해서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난다. 워낙 갚는 게 적다 보니까 이자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원리금을 내니까 못 갚은 이자를 빌린 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간다. 잔금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봐야 될 건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거 원리금 초기라고 딱 나왔을 때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 많이 내는 거예요. 원리금은 뭐랑 똑같다? DTI랑 똑같다.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크고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횟수 속도도 빠르다. 가장 큰 거 원금 균등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뭐? 원금 균등 잔금은 대출액을 얘기하니까 LTV를 얘기하고 전체 원리금 상환액은 이자 상환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액은 다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총 이자를 처음부터 만기까지 가장 이자를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 자 문제 풀어보죠. 11번 보죠. 11번 자 페이지가 94페이지 문제편 94페이지 자 보죠. 11번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거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잔금은 자 잔금 나왔어요. 잔금 잔금 무조건 뭐한다? 준다. 잔금 무조건 줄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준다. 얘는 맞아요. 잔금은 주니까 이자도 뭐한다? 줄어요. 이자도 줄어요. 그리고 원금 일정한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은 당연히 준다라고 해서 원리금도 잔금도 준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답이 보기가 두 개씩이니까 우리 뭐 몇 개만 알아도 다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쉬운 유형이죠. 니은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는다. 라고 나와야죠. 매개상환원 원금은 점차 뭐한다? 증가한다.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야 돼요. 니은은 틀리고 니은 틀린 거 나오면 바로 체크하고 자 디귿 보니까 점증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죠? 점증식 나오면 뺀 번 나오는 얘기니까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릴 보죠. 총 이자 수입이라고 그랬네요. 초기부터 만기까지 전체 내는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조금 내는 건 뭐 원금 균등이 가장 조금 해야 돼요. 순서도 틀리고 원금 원리금 점증식 나오고 원금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보너스로 나온 지문이고 답은 2번이고 자 머릿속에 해석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 원금 균등은 원금 일정 이자 줄고 원리금 줄고 이건 머릿속에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딱 나오자마자 원금 균등 이자 줄고 원리금 줄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 줄고 원금은 늘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로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것만 알면 사실 기본적인 합격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고 이 문제에서 13번 보죠. 자 12번 자 오른 것을 고른 거 자 기억 보니까 상환 첫 회 나왔어 첫 회 근데 첫 회 나올 때 이자로 나왔는지 원리금으로 나왔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원리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그냥 초기에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원리금 가장 많이 내는 건 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있을 때 부등호 체크해야 실수가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억 틀렸고 기억 틀렸고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 중에서 니은 보죠. 점증식은 미래소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니은도 틀렸으니까 틀렸고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디귿 보니까 원금 균등이라고 나왔어요. 머릿속에 원금 일정 이자는 감소 원리금 감소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원리금은 점차 감소한다. 어 맞지? 자 원리금 균등 나왔네요. 원리금 균등이면 그 안에 있는 이자는 감소 원금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 맞지?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계속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잘 정리하고 13번 보죠. 자 오른 거 자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원리금 일정 이자 감소 원금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자는 무조건 뭐한다? 감소 그럼 원금은 뭐한다? 증가 어 1번 맞죠? 나머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이건 진짜로 옳은 거지만 여기서 뭐 의심나는 문장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땡큐하고 안 읽고 넘어가고 정 의심스러우면 답 체크할 때 시간 남으면 읽어봐야죠. 자 1번에 보니까 원리금 일정 이자는 그 안에 줄고 원금은 늘고 그래서 원리금 일정한 거죠. 원리금 균등 나머지 보죠. 2번 보니까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왔어요. 누적 원리금 그러니까 전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이자 원리금 조금 내는 건 뭐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초기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자 DTI 이렇게 나왔어요. DTI DTI 나오면 뭐라고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 DTI 나오면 뭘로 바꿔야 돼? 대출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으로 바꿔야 돼요. 원리금으로 원리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초기에 원리금이 점증식과 원금 균등 중에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누구? 원금 균등 점증식이 가장 작게 내야죠. 그래서 자 원리금 얘기하니까 원금 균등이 커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얘가 주어니까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DTI 나오면 원리금을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갈수록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출제자가 일본이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 이렇게 쉬운 것도 답 체크 못 했으면 아무리 어떤 지문을 내도 너는 그냥 틀리는 거야. 시간이나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출제자가 낼 거예요. 당연한 문제 푸는 당연한 원리예요. 4번 보죠. 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라고 나왔어요. 다른 말이 없어. 조기 상환한 경우에 상환액이라고 나왔어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상환액이 뭘까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이거 원리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은 잔금을 얘기하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잔금은 언제나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이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이면 원금균등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얘에 비해, 얘가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들이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사실 대출상환 방식이 나온 것 중에 답은 1번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조기 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조기 상환시, 조기 상환시 상환액은 뭘 얘기한다?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환액은 원리금인데 조기 상환이나 중도 상환시 상환액 나오면 잔금 얘기한다. 자 이번에 보니까 점증식 방식은 이라고 나왔는데 점증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아니죠. 얘는 잔금이 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다른 건 줄어드는 경향이 다 있는데 얘는 올라갔다 마이너스 상황이 있으니까 아 점증식은 좀 애매한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작대요.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점증식이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장 이자를 조금 내는 거 원금균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얘기하는 건 잔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점증식이 될 수 없는 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니까 틀리고 또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지가 않더라. 점증식은 마이너스 상황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결국 내려가죠.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점증식에서. 동영상 카드